안녕하세요 친절한 드러머 쥐 입니다. 쥐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16비트로 하실건데요. 기본적인 리듬만 딱 가셔드리고 여러분이 따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이햇하고 스네어만 치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치셨으면 베이스킥을 한 번 더 그 다음에 베이스킥을 3&에서 넣으실거에요. 1&2&3&3&4& 다시 한 번 1&2&3&3&4& 연습은 무조건 천천히 하시고 어렵겠지만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빠이! 1, 2, 3, 4, 엔트로 1, 4, 3, 4, 5, 그러니까 1, 4, 5, 5, 6, 7, 7, 9, 10, 9, 10, 10 능력이 변한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혁을 이해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변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변한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interlude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목소리를 높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breakdown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사절로 고백할까요 구주의 보금을 구주의 보금을 구주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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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변한 주의 보혈 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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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흐르고 내 고요한 그 어린애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